박구윤 박구윤 해야겠다 박구윤 구윤이 형 구윤이 형 들어와야 되는데 나 구윤이 형 때문에 한 건데 안녕하세요 아니 나 구윤이 형 때문에 한 건데 구윤이 형은 안 들어와 박구윤 들어와라 박구윤 박구윤 들어와라 박구윤 아 저 지금 스케줄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네 마스크 벗으면 안 됩니다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 안녕 집에 가는 중인데 아 이거 엄청 그렇다 야 박구윤 박구윤 들어와라 부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하하하하 그럼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잘 계세요 여러분들 어 괜찮아요 많이 들어오셨네 아니 오늘 또 크리스마스